여러분, 파쿠르 대회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파쿠르 쪽의 아주 큰 대회라면 레드불 아트오브모션을 빼놓을 수가 없죠. 매년 계속 열리는 대회이고, 항상 세계급 파쿠르 선수들이 나와서 자신의 기량을 뽐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열광하는 대회예요. 오늘은 레드불 아트오브모션에 있는 멋진 영상들을 같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레드불 아트오브모션 대회는 보통 예선전이 따로 없는데 본선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유튜브에 본인의 참가신청 영상, 서브미션을 올리고 거기에서 뽑힌 일부 사람만이 본선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대회 한참 전에 파쿠르 선수들이 기간에 맞게 참가를 위해서 서브미션 영상을 본인의 유튜브에 올리죠. 그러니까 실력이 부족하면 대회장을 밟아볼 수도 없는 구조예요. 반대로 본선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대회 입상 결과를 떠나서 이미 세계적으로 상위 1%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서브미션 영상들을 먼저 보면 화려한 편집이나 연출 없이 오로지 실력 하나만 확인할 수 있는 영상들이 많아요. 실력을 뽐내서 본선에 뽑혀야 되니까 기술과 플로우 위주의 영상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영상을 업로드하는 거라 내가 동작 중에 실수를 해도 다시 찍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개 찍어도 그 중에 완벽해 보이는 하나만 잘 올려도 되는 거니까 선수들이 좀 여유롭게 서브미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반대로 아무리 다시 할 기회가 많아도 쉽지 않은 게 완성된 영상들을 보면 난이도가 장난 아니거든요. 기회가 많더라도 이 정도 퀄리티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게 정말 박수를 안 칠 수가 없는 레벨이에요. 공중기를 하는 건 기본이고요. 잔스텝이나 중간에 막히는 거 없이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 또 그걸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있어요. 옆으로 도는 트위스트 동작도 잘하고 철봉이나 벽, 어떤 장애물이든 다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 참가해본다고 비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진행 후에 선발된 인원이 본선으로 올라가게 되면 본선은 각자의 순서에 맞게 한 명씩 진행되고 약 90초가량의 시간 동안 주어진 장소 안에서 실력을 뽐내면서 진행하면 되는 경기예요. 그리고 본인 차례가 끝나면 점수를 받고 그 점수가 높은 사람이 상을 받는 방식이죠. 코스를 빠르게 가서 목적지까지 가는 스피드코스랑 정반대로 우아하고 몸으로 할 수 있는 움직임을 최대치로 만드는 경기예요. 말 그대로 아토브 모션의 경기인 거죠. 보통 파쿠로에선 프리스타일 연기라고 해요. 이 대회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열리는데 저는 산토리니에서 열린 경기가 매우 인상적이더라고요. 배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진짜 경기 자체가 예술이었어요. 아무튼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쿠로 선수는 한 번 이상 이 대회에 참여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유튜브로 봤던 외국 파쿠로 선수를 소개하는 영상에 나온 선수들은 일부 한 번쯤은 이 광문을 거쳐가는 거죠. 올해는 버키 선수가 우승하는 영광을 얻었어요. 지금까지 세계에서 아주 큰 대회 중 하나인 레드불 아토브 모션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정말로 아쉬운 게 한 가지 있다면 한국 사람 중에 이 레드불 아토브 모션에 출전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세계적인 파쿠로 대회에는 한국 사람이 입상을 했다는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실력으로 따지면 현재 세계에서 한국 파쿠로가 좀 하위권에 있거든요. 어찌 보면 꼴찌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왜 그러나? 이렇게лер은 매일 계속해서 그 이유가 왜 그러나? 그뿐만이 그뿐만이 그뿐만이